네, 오늘의 시그널은 트루엔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요즘에 진짜 뉴스를 보면은 그, 제가 예전에 말했었나요? 개그맨 정송호 씨가 그 뉴스룸에 출연하셔가지고 자기가 아마 여섯 자녀인가 키울 거예요, 지금. 여섯 자녀인가? 더 나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큰 아파트에 너무 많으니까 살고 이틀에 한 번 장을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정송호 개그맨을 왜 그 뉴스룸에 모셨는가. 저출산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나라에서 뭐 그러잖아요. 뭘 아파트를 주니 어쩌니.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이 핵심이더라고요. 그럼 아파트를 주고 그러면 대기업 회장님들은 아들을 순뿅순뿅 낳아주고 지금 한 10명 키우면서 키울 때마다 아파트 한 채씩 받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왜 안 그럴까. 그럼 나는 성대모사 잘하니까 성대모사 한 번 하면 추정료 많이 받으니까 애 10명씩 낳아라.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안 해도 그 대책이 지금 다 돈을 주어주고 아파트를 주고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들, 딸을 낳았을 때 안전하게 너무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는 사회가 되면 그런 거 안 해도 난다는 거죠. 그런데 안 나는 이유가 안 안전하니까. 애가 등교길을 가는데 등교길에 초등학생이 가고 있는데 뒤에 차량에서 뭐가 돌돌돌돌 떨어져서 깔려죽고 음주운전하는 차가 역주행해서 깔려죽고 그리고 뭐예요. 무슨 대낮에 쇼핑몰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서 몇 명이 죽지를 않나. 이태원 놀러가서 1년에 한 번 겨우 놀러갔더니 압살을 당하고 있고. 누가 아들, 딸을 낳아서 키우겠어요. 귀중하게 키운 딸이. 꽃 피우지도 못한 애들이 초등학생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나는 거지. 그럼 아파트 한 차례 준다고 낫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회를 전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럼 여기는 이제 사람으로만 안 되죠. 사람이 이걸 어떻게 다 감시하기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인공지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공지능 기술을 갖춘 CCTV를 만드는 업체가 굉장히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고. 트루엔이 그런 기업이죠. 그러니까 지금 CCTV가 예전보다 엄청나게 설치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슨 경찰분들이 지금 범죄자들을 잡을 때도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CCTV를 몇 천 개를 분석해서 동선을 따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 수첩 들고 다니시면서 한 명 한 가게 들어가서 다 탐문해서 그거 엄청나게 시간 오래 걸리고 그때 다 이미 도주하고 잠적해버리죠. 그런데 요즘에는 CCTV가 많이 생겨서 그런 거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CCTV가 많더라도 지금 같은 돌발 상황들 보세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대낮에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칼 숨긴 사람이 숨어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미 CCTV를 분석할 때 되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럼 이미 무고한 희생이 일어난 다음에 그냥 CCTV는 그냥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쓰일 뿐이지 그 사람 아삭한 생명을 돌리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예방하는 차원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CCTV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예를 들어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아예 범죄의 무슨 잠재적인 그 사람을 범죄 저질리기도 잡는 것은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같이 가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너무나 우리가 위협을 받다 보니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을 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타려고 했는데 뒤에서 누가 돌렸자기로 내 머리를 치고 이런 세상이 일어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를 미리 예방하려면 어떻게 그 심리를 할 수는 없으니 미리 어떤 잠재적인 어떤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된다든가 뭐 지금 경찰분들이 인력 동원해서 돌고 있다던데 그걸 다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 설치된 CCTV가 그런 이상한 움직임을 미리 포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런 이 광장에서 어떤 축제가 벌어졌을 때 그런 위험 요소들도 미리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CCTV가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안 하면은 애를 안 놔요. 결과적으로. 이거 못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는 게 원래 주요 상품이 IP 카메라입니다. IP 카메라라는 게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예요. 이 IP 카메라가 일단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영상을 수집했다고 하면은 그 영상들을 서버로 보내야 되고 그 서버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맨날 뭐 경찰도 뭐 그러잖아요. 빨리 안 가면 뭐 15일 길어야 뭐 45일 정도면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또 늦게 증거 채집하면 CCTV가 없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24시간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를 엄청나게 크게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지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엣지 AI 카메라라는 걸 트루엔이 만들었죠. 이건 뭐냐면 엣지라는 거예요. 끝에. 끝이 뭐예요 결국. CCTV, CCTV 자체. 이 비추는 그 카메라 있죠. 거기서 바로 데이터를 자체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 거기서 영상을 받아다가 서버로 보낸 다음에 이제 그 경찰관분이나 수사하신 분들도 따는 게 그 서버를 따서 예를 들어 서버를 떼간다든가 뭐 이런 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서버를 떼가거나 그걸 뭐 USB를 저장해간다. 거기서 나오는 건데 지금은 엣지라고 엣지 AI. 엣지에 AI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달린 부분에 이미 그 끝부분에 AI가 있는 거죠. 얘가 스스로 학습하고 사고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서 결과를 내버리니까 별도의 서버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의 서버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를 운영하는 데서도 카메라를 엄청나게 많이 깔아서 그럼 그 카메라마다 저장해 달 서버가 필요한데 서버가 필요가 없으니까 운영비도 절약되고 그러면 더 깔게 되는 거죠. 지금 CCTV 깔렸다고 의무화돼서 깔렸다고 하는데도 잘 가보면 그거 운영비 줄이려고 그 다이소 같은 데서 쓴 가짜 CCTV 달아놓은 데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다 운영비 문제. 돈 때문이에요. 돈. 돈 때문인데 엣지 AI 카메라가 그 경제적인 부분도 줄여준다. 그러면 이 운영하는 기업이라든가 사장님 입장에서도 운영비가 절감되니까 웬만하면 깔겠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가짜 CCTV 따라서 절도나 이런 거기 때문에 나한테 생명의 위협은 안 줬는데 지금은 절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에요. 편의점주 앞에서 칼을 들고 들어오고 이래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가짜 CCTV로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운영비가 어느 정도 절감이 되면 할 텐데 생각을 마음을 먹고 있는데 엣지 AI 카메라가 운영비를 절감해 준다고 하니까 그럼 이번 기회에 해볼까? 이렇게 되면서 더 확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지금 인간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집에 꼭꼭 숨어가지고 아무 삶을 삼지 않고 정신병자처럼 있을 수가 없으니 그럼 결국에는 이 엣지 AI 카메라를 굉장히 많이 깔아가지고 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어쨌든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해서 예방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이 전 칼부림 사건을 더 이상 무슨 교육적인 걸로나 어렸을 때로 이걸 막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트루엔의 엣지 AI 카메라가 활용될 범위는 굉장히 많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트루엔이 엣지 AI 카메라를 개발하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엣지 AI 카메라를 지금 주력 성장 포인트로 삼고 있는 트루엔, 2만 7,550원 5월 17일 날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5월 달에 상장하고 나서 이게 청약 쪽에서 흥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비하고 나서도 주가가 괜찮았고 근데 그거 그때 너무 크게 짜릿하게 대비를 하는 바람에 7월 26일 날 9,000원을 깼어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서 올라오고 있죠. 두 번의 바닥을 찍고 20개월 선을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제는 조금 보호의 수 물량이 풀리고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라도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으니까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그리고 위에 지금 또 이동평균선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한 13,0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1차 목표가 13,000원으로 하고 거기를 돌파를 시킨다면 14,000원, 15,000원 이 정도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트루엔 가급 전략을 1차 목표가 1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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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